룻기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 봉독회에 올릴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선을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저희들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고 벅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 암흑기의 효행과 헌신과 구속의 경전 바로 룻기소를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여인이 남편도 잃어버리고 시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모두 다 잃어버린 가운데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그러한 효행을 우리가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룻기소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하위복의 룻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도 육신의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한 효를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읍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룻처럼 효도하여 축복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소는 사사시대 암흑기에 사사기와 함께 더불어서 그 이방여인 이방에 가서 모합지방에 가서 모합여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킨 그러한 나오미가 결국 효부가 되고 또 효행을 받고 또 자기 자신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며느리하게 온전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룻기소나 에스터서는 선경의 여인이 주인공이 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룻기소는 이방여인이고 에스터서는 유대여인입니다 유대여인이나 이방여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경전 이름을 따서 룻기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룻은 두 사람이 등장해요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그런데 그 샘의 큰아들 샘의 아들이 룻이에요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룻이 등장합니다 유대 족속에서는 바로 샘의 후손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함여인 오늘 이방여인 룻으로서 등장합니다 둘 다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시부모와 남편과 사별한 이방여인 룻이 결국 시모 혼자 남아있는 시모 나오미에게 효도를 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효도로 축복받은 룻이에요 인물 29탄입니다 룻은 어떤 인물이냐 룻은 그 이름의 뜻은 시부리어로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룻은 누구냐 하면 룻기 1절로 4절까지 4장 10절에 보면 룻은 사사시대 모함여인으로 시부리인 엘리멜렉의 아들 말련의 아내이고 나오미의 며느리가 며느리가 되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4장 11절에 보면 룻은 시부와 남편이 죽은 후에 보아스와 재혼하게 되는 것을 보아요 훗날 얘기죠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룻은 다이당의 증조모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신학성경에 막 넘어가면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부금이 나옵니다 마태부금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이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15절과 16절에 보면 마태부금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마태부금 1장 15절 16절에 보면 엘리우스는 엘르하사를 낳고 엘르하사는 마탈을 낳고 마탈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인데 루티 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루티 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장차 루스의 재혼 남편이 될 사람이죠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이수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다이장의 증조모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스는 하나님을 믿었고 효심이 지극했고 자상했고 또 섬세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루스의 가정은 어떠했느냐 이방여인 루스는 친정집에 대한 기록은 전혀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없는 걸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어디 밖에 있는 역사서 어디에서 뒤져가지고 갔다가 엉뚱하게 붙이고 그러는데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여인 루스는 친정집 내력은 기록이 없지만 루키서에서 1장과 2장, 4장에서 보면 모압여인 루스라는 표현을 다섯 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성경 저자는 루시 이방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족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그런 동목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제 희집의 상황은 그렇고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친정집 상황은 그렇고 시집에 왔어요 엘리멜렉 가문에 시집을 왔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는 베들레엠에서 나오미와 한 가정을 이루어서 두 아들 말년과 기륜을 낳아서 기르고 있던 중에 베들레엠에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에 잠시 머물게 되면 아하 흉년 들어서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앞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엘리멜렉은 결국은 두 아들과 함께 모합당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아요 죄 없는 자기 마누라와 죄 없는 자기 자부들 두 사람은 뭐냐 그 말이에요 세 과부가 하루아침에 생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말년은 남편이 말년과 기련까지 죽어버리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불러서 자기들 고향으로 가서 너희들의 땅으로 가서 너희들이 섬겼던 과거에 시집 오기 전에 섬겼던 그 신을 섬겨라고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 며느리 하나는 가고 그리고 룻은 안 가니까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서 가거라 말이야 룻을 불러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나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시모 나오미를 따르며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신앙과 효도의 덕을 갖춘 이방 여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효심이 지극한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룻은 하나님 제일 주위의 신앙을 가진 여인 그전에는 자기가 섬겼던 이방신 시집 오기 전에 섬겼던 그 이방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를 통하여 자기 시아버지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여우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룻은 믿은 겁니다 하나님 제일 주위의 신앙을 갖게 됐어요 시집에서 가장 소중한 신앙을 가졌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시집 오기 전에 여인들이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시집들을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제일 주위의 신앙을 갖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룻은 시집 와서 가장 소중한 신앙을 얻었더라 그 말이지요 그 믿음은 하나님 제일 주위의 신앙이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요다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 빌리포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사도마울은 빌리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또 말씀을 주고 있는 걸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압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이렇게 사도마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리포 교인들에게 대언을 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다른 것을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다른 지식은 다 헛고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했던 사도마울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 배설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체 쓰레기 같이 버려야 하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깨끗하려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나 자신의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의 앞에는 그 지식의 고상함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차고 넘치는 것을 봐요 오늘 루시 그런 입장이고 사도마울이 바로 그런 입장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루시의 시모를 따른 이유가 시모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동거동락하면 되는 겁니다 시모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루스는 그리고 시모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도 시모와 함께하는 신앙 때문에 루스는 시어머니의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의 의리 그리고 또 신앙의 정절 이것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옳은 일을 위해 결심하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서라도 따르는 생활의 정절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입으로 보금의 나팔을 분다고 힘껏 불어재킵니까 입으로 찬양한다고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는 뒤따르지 않고 또 과정적으로 뒤따르지 않고 모든 것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어린이 일치의 믿음으로 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루스와 같은 믿음을 해주실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루스는 자기가 결심한 대로 사생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는 일을 위해 자기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 하나님께서 여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봐요 나는 절대로 시부모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르게 되니까 나오미가 그때사 강권하던 말을 그치니라 그랬어요 루스는 효도로 덕을 쌓은 여인입니다 시모의 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런데 귀한 권고를 물리친 그 효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인류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기까지 홀로 남아계시는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그 효행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큰 통목이고 교훈이에요 네 번째로 루스는 이방여인으로 많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방여인의 믿음으로 받은 축복은요 당시에 불신앙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우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시집 와서 시집의 신앙을 본받아서 구원의 축복을 이룬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루키 3장 1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 칭호를 받습니다 전한 일 다 마다하지 않고 근면했어요 심호평양에 극진했어요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루시 제혼한 보아스는 축복의 사람으로 그 자손이 축복받아 예수님 족보에 올랐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책 이름으로 되어 있는 루키 바로 그 축복을 받아 누렸던 거죠 이방여인 바로 모함여인 루시 성경 책몽으로 등장하는 축복을 받았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방여인 루스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졌다 그런데 그 하나님 제일주의가 사생결단의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의리와 또 부모를 향한 효도 효행 현숙한 여인의 칭호를 받을 정도로 예수님이 족보에 오르는 축복과 또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루처럼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부모님께 효도하여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